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한국연구소가 인천에 설립됩니다. 인천시는 아시아 최초인 나사 공동연구소 유치가 미래청정과학부 실사를 거쳐서 오는 5월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나사 한국연구소는 인천시와 인하대 나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34억 원을 포함해서 민자 2억 5천만 원 등 총 39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나사 한국연구소에서는 나사의 항공우주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